안녕하세요. DBS의 방그레 기자입니다.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괴산신공장에 송인원 괴산군수가 왔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대유의 발전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공장을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유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경에 대제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유 괴산신공장에 도착해 임직원과 격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공장 운영 시 특이사항, 직원들 근무 사항을 사무동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여러 근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장 운영에 있어 근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시스템 마비, 괴산군 청년 채용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했고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대유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 시찰과 괴산 입주 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송인원 괴산군수는 대유가 괴산군 대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만큼 농민지업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괴산 입주 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유 괴산신공장은 12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다. 더욱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존의 경산 공장 생산시설 대비 뛰어난 시설 덕분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생산력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DBS의 방그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